13과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말하기 1. 우체국에서 후엔 씨와 직원이 이야기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 주말까지는 도착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베트남에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옷하고 화장품이요. 일반하고 특급이 있는데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일반으로 할게요. 오늘 보내면 베트남에 언제 도착해요? 보통 4일에서 7일 정도 걸려요. 다음 주말까지는 도착할 거예요. 듣기 안녕하세요. 예금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먼저 신분증 좀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신청서도 쓰셔야 돼요. 네, 알겠어요. 아참, 체크카드도 만들어주세요. 교통요금 할인카드하고 쇼핑 할인카드가 있어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교통할인카드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금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먼저 신분증 좀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신청서도 쓰셔야 돼요. 네, 알겠어요. 아참, 체크카드도 만들어주세요. 교통요금 할인카드하고 쇼핑 할인카드가 있어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교통할인카드로 해주세요. 발음 1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 1 친구한테 택배를 보내요. 2 우편번호가 뭐예요? 3 EMS를 보내고 싶은데요.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옷하고 화장품이요. 1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택배 2 우편번호 3 옷하고 2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 1 1 친구한테 택배를 보내요. 2 우편번호가 뭐예요? 3 EMS를 보내고 싶은데요.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옷하고 화장품이요. 1 2 4 6 5 6 6